2단계는 플라스틱이 없어졌어요. 히히힛 오케이! 또쪽에서 상점을 투하하는 것 같은데 나이 보니 강렬한 것 같은데... 제가 주변에 짓을 좀 더 사용할 것 같은 감성함이 부족하다는 것 같네요 단순한 방 экst기에서 두통 meter가 있습니다 대단하나당을 쓰이게 구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탉! 닌자 속에... 히! 폭풍이 도전하실 상탱지리! 히앗! 으잉! 주워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